안녕하세요. 책읽는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선조들의 삶이 녹아있는 야담은 과거를 무대로 하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되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거지 소년에게서 부자가 될 미래를 들여다보고 부자의 인연을 맺은 어느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만나는 아들과 아버지 개성에 사는 조동진은 부자였다. 그러나 자식이 없어 항상 고민이었다. 일가 친척이 없어 양자를 얻기도 쉽지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동지 부부는 밤낮으로 고민했다. 하루는 조동지가 한가롭게 마루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거지아이 하나가 와서는 밥을 구걸했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때가 잔뜩 낀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것은 그 아이가 아주 큰 부자가 될 운수를 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동지는 아이를 가까이 오게 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이는 정말로 큰 부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동지는 아이를 방으로 데려와 조용히 물었다. 내 양자가 되겠느냐?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게는 어머니가 계셔서 그건 안 되겠습니다. 동지는 바로 아이의 어머니를 모셔오게 했다. 그런 다음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해달라고 졸랐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거지로 사는 것보다 부잣집 양자가 되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허락하였다. 동지는 바로 작은 집을 하나 지어 아이의 어머니를 그곳에서 살게 하고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그래서 아이는 조동지의 양자 조생이 되었다. 조생은 동지 부부를 친부모처럼 대했고 동지 부부 역시 조생을 친아들처럼 대했다. 그리고 조생이 장성하자 결혼도 시켜주었다. 열여섯 살이 되자 조생이 동지에게 말하였다. 아버님 저도 이제는 장사를 해볼까 하오니 몇천 양만 주십시오. 반드시 큰 돈을 벌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장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지. 장사로 이익 남기는 방법을 배워야만 큰 부자가 되는 법이다. 동지는 거리낌 없이 조생에게 오천 양을 주었다. 조생이 큰 부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장사를 하러 나가면 반드시 많은 돈을 벌어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조생은 동지가 준 돈을 가지고 평양으로 향했다. 그러나 평양에 도착한 조생은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연히 만난 기생에게 빠져버리고 말았다. 기생에게 빠진 조생은 결국 오천 양이나 되는 큰 돈을 모두 써버렸다.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은 법. 장사를 하자니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아버지의 얼굴을 볼낯이 없었다. 결국 조생은 기생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 소문은 동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많은 돈을 벌어서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생이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돈 오천 양까지 날려버렸다고 생각하니 동지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동지는 마침내 조생과 맺은 부자관계를 끊어버리고 작은 집을 지어서 살게 한 조생의 친어머니와 새로 맺은 며느리까지도 모두 쫓아냈다. 조생의 친어머니와 아내는 울며 사정했으나 동지는 매정하게 그들을 쫓아냈다. 쫓겨난 두 사람은 구걸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조생은 가지고 온 돈을 기생을 위해 다 써놓고도 지금은 거꾸로 기생집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자기 처지가 한심하게 이를 때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게 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조생은 비를 피해 급히 처마 밑으로 들어가 철양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발밑으로 무엇인가가 반짝이는 게 있었다. 가만히 보니 그것은 금가루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조생은 금가루가 흘러나오는 곳을 찾아보았다. 금가루는 바로 마루 밑에 섬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섬돌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금덩이었다. 조생은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금가루를 줍고 섬돌에서는 금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두었다. 다음날 조생은 기생에게 말했다. 내가 이곳에서 자네를 위해 쓴 돈이 오천냥이네. 그런데 지금 내게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네.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당분간 여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일세. 그러나 여기에 마냥 머물러 있을 수도 없지 않은가. 이제 나는 떠날 것이네. 아무 말 없이 떠날 수도 있지만 그동안 같이 지낸 정을 생각하면 이별의 말 한마디는 하고 떠나야 하지 않겠나. 부디 잘 사시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제가 미안합니다. 떠나신다니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얼마 안 되지만 여비에 보태 쓰시지요. 기생은 약간의 돈을 조생에게 주었다. 조생은 기생이 주는 돈을 거절했다. 성인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나는 돈보다 다른 것을 선물로 받고 싶네만. 그게 무엇입니까? 밖에 있는 섬돌이네. 섬돌은 귀한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아주 특별하다네. 그 섬돌은 자네와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나는 저 섬돌을 밟고 다니면서 자네와 사랑을 나누었네. 그래서 저 섬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네와의 친한 일을 잊지 않으려고 하네. 그러니 저 섬돌을 내게 줄 수 없겠나. 그러자 기생은 웃으며 말하였다. 당신도 참 그까짓 돌 하나가 뭐 대수라고 그리 어려워하십니까. 가지고 가시지요. 조생은 섬돌을 가지고 기생집에서 나와 곧장 동지가 있는 개성으로 향했다. 개성 입구에 들어서니 마침 장사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조생도 그 잔치에 참석했다. 잔치에 모인 장사꾼들은 모두 장사를 잘해 많은 이익을 남겼다며 시끄럽게 떠들어대었다. 조생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잔치에는 동지도 참석해 있었다. 동지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우연히 조생과 눈이 마주쳤다. 그렇지만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자기를 보고서도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하는 동지를 보고 조생도 감히 앞에 나아가 인사를 할 수 없었다. 날이 저물자 조생은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다가 구걸을 하고 다니는 두 여자를 보았다. 두 여자는 바로 자기의 친어머니와 아내였다. 조생은 달려가 어머니와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다음날 조생은 편지에 약간의 금가루를 넣어 아내 편에 동지에게 보냈다. 동지는 얼굴을 찌푸리며 조생이 보낸 편지를 읽었다. 아버님, 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금 몇 근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낸 금가루만으로도 지난 날 아버님께서 주신 오천 양의 값어치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금에 비하면 보내드린 금가루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편지에 들어있는 금가루는 대충 보아도 칠천 양은 넘을 듯했다. 동지는 편지를 가져온 조생의 아내를 급히 불렀다. 아가, 며느라가, 나의 사랑하는 며느라가. 그래, 아들은 병난 곳 없이 잘 다녀왔다더냐. 간밤에 잠은 잘 잤다더냐. 아침은 어떻게 잘 먹었다더냐. 어서 내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아니다, 아니다. 내가 가마. 동지는 며느리를 따라 성 밖까지 나가 조생을 찾았다. 조생은 그제야 동지에게 와서 인사를 했다. 그래, 너는 그 많은 금을 어디에서 얻었단 말이냐. 아버님께 보낸 그것은 가루에 불과합니다. 진짜 금덩이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 어디에 있단 말이냐. 조생은 숨겨둔 섬도를 보여주었다. 동지는 그것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은 쫙 벌어져 다물지를 못했다. 한참 동안 그러고 있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린 동지는 조생의 등을 어루만졌다. 아이고, 내 아들. 운명이라는 것은 과연 속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처음에 너의 얼굴을 보니 큰 부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양자를 삼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구나. 지난 날에 내가 서운하게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동지는 하인에게 말하였다. 너는 급히 아주머니와 내 며느리를 모시고 오지 않고 뭐하고 섰는 게냐. 요 며칠 동안 얼마나 춥고 배가 고프셨겠느냐. 내 가마를 내줄 터이니 빨리 집으로 모셔오너라. 그 후 이들은 처음처럼 화목하게 살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돈으로 맺어진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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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